아시안게임의 빛, 월드컵의 빛, 빛현우, 조현우 코스프레를 소개합니다! 방금 전에 축구보신 분들 보였습니까? 한국 아시안게임 결승전 같습니다. 아시안게임 결승전을 기념해서 마비노기 인싸게임 만들기. 솔직히 마비노기가 객관적으로 인싸게임이다라고는 자기가 배틀그라운드랑 마비노기 한다면 배틀그라운드만 하지 마비노기는 안만하잖아. 그치?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빛! 바로 빛현우 만들기. 마비노기 캐릭터를 이용해서 빛현우 센세를 만들 거예요. 자 한번 이거 해보자. 이건 좀 안 닮았지?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이건 너무 가라앉았어. 왁스 발라가지고 머리를 올린 스타일이란 말이야. 어? 야 좀 잘랐어. 야! 야 괜찮은 것 같아 이거. 투블럭이야 투블럭. 오케이. 아 재밌다 이거. 야 피부 색깔은 하얗게. 그냥 빛이니까. 이걸로 이따 하자. 폰. 아! 폰 사야돼 이것도. 리젠트 헤어. 오케이 오케이. 150만원이라고? 산다! 카자! 아 왜 이렇게 비싸. 허허허. 아니야 이정돈 사자. 내가 사준다 이런거. 아! 일단은 카키색만 한번 바꾸자. 카키색 바꾸고. 됐어. 어쩔 수 없다. 난 여기에 모든걸 걸겠다. 카자! 내가 사준다! 사준다구! 뜨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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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됐어! 야! 머리 똑같아 이제. 야 똑같아. 비슷해. 하하하하. 야. 빛현우 만들 수 있어. 만들 수 있어. 이제 의상하자 의상. 오우 오시아미님. 와우. 오 체육선생님 온도화. 아이고. 오 오시아미님 감사합니다. 신발 신고. 프레임 신고. 오케오케. 자 여기다 이제 염색만 하면 돼. 염색. 오 쑤키님. 아우. 고맙습니다. 오예. 오예. 어. 일단 헤어차님이. 오오. 스파이스캣장갑. 야 이거 골키퍼장갑이야 진짜. 1번 가자. 제발. 오. 1번 맞지. 오케오케오케. 오케이. 오오오. 지형. 오 지형 어떻게 보였어 이거. 이 사진이랑 비교해보면 알다시피. 팔쪽이랑. 몸통쪽이랑 달라. 근데. 이대로 염색하면은. 이 사진이랑 똑같이 돼. 대박. 아니 이거 너무 완벽해요. 와 대박. 1번. 나아. 나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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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뭐야. 야. 비슷한 느낌 나잖아 이거. 비텨누. 비텨누. 어. 조연우 이거 완성된거 아닙니까 이거. 아. 그래 맞아. 그게 아직 모자라다. 그거. 그거. 그거 사야돼. 279만. 사준다. 이거 뭐에요. 키높이 깔창. 키가 커보이는 느낌. 아하하하하하. 아. 대박. 오. 진짜 똑같애. 체격까지 달라고 했어. 자.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비노기. 인싸 만들기. 프로젝트. 그 첫번째 대상은 바로. 아시안게임의 빛. 월드컵의 빛. 빛. 빛현우. 조현우 코스프레를. 소개합니다. 뒷모습만 보은. 봤을때. 얼추 비슷한 그 느낌. 앞모습을. 공개합니다. 빛현우. 빛현우.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빛현우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좀. 돈을 썼습니다. 여기다가. 태양의. 2차 타이틀을. 껴주면은. 빛이 화면에서. 내려옵니다. 그저 빛. 그저 빛. 바로 이것이. 진정한 모습입니다. 마비노 개선. 이런게. 가능합니다. 이런 인싸게임. 안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넥슨에서. 설치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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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하라고.